난 그거 줘. 형실 씨가 너무 좋아해. 나도. 내 인기가 좋아해. 내 살 두 살 인기가 좋아해. 개인기 있어요? 두 살 인기가. 개인기 있어요, 개인기? 자, 한고 제일 따라. 오케이, 시작. 난 딸기가 제일 좋아. 나는 곰돌이는 좋아해. 나는 곰돌이는 좋아해. 줄수면 받을 수 있어요, 그럼?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좋아해. 자, 실패. 다음, 뒤로 줄 서해. 뒤로. 그렇지. 자, 김태우 씨. 킥텔을 참 번 그 순간. 김태우. 그냥 김태우. 그냥 김태우. 마이패샷. 자, 가져가요. 자, 가져가요. 자, 가져가요. 구작이 안 된다고. 구작이 안 된다고. 야, 이건 못 이봐. 야, 이거 빨리 써, 빨리 써. 빨리 써. 아유, 웃긴다. 우리 아빠, 오늘 크리스마스 나 들어갈 때 이거 꼭 갖고 있네. 아, 애기들이 울죠, 울어. 크리스마스 기적을. 한 시간 가져 넣어주세요. 아, 진짜 이거 애들이 가져오는 거 사진 찍어서 인증, 인증. 꼭 주세요.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거. 축하합니다. 고마워요.